48. 동사의 의지형에 연결되는 표현 48가에서는 동사의 의지형에 연결되는 표현들을 배울게요. 의지형이 뭐뭐 하자라는 형태였죠? 자, 일본에서는 동사 의지형 뒤에 또 오모를 붙이는 거예요. 도가 뭐뭐라고, 그리고 오모가 생각하다죠? 지격하자면 뭐뭐하자고 생각하다예요. 그래서 뭐뭐하려고 생각하다 라는 뜻이죠? 오늘은 이미 늦은 시간이니, 호텔에 묵으려고 생각해. 오늘은 이미 늦은 시간이니, 호텔에 묵으려고 생각해. 안경을 바꾸려고 생각해요. 메가네을 가해오と思います. 자, 이번에서는 동사 의지형에 또 수류를 붙이는 건데요. 뭐뭐하려고 하다라는 뜻이에요. 길을 건너려고 했을 때,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다. 길을 건너려고 했을 때,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다. 창문을 열려고 했습니다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려고 했습니다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1단계, 핵심문법 익히기 1.今日はもう遅いから, 호텔에 도마로우と思う. 오늘은 이미 늦은 시간이니, 호텔에 묵으려고 생각해. 今日はもう遅いから, 호텔에 도마로우と思う. 메가네を 가해오と思います. 안경을 바꾸려고 생각해요. 메가네を 가해오と思います. 2.道を渡ろうとしたとき, 신고가赤に変わった. 길을 건너려고 했을 때,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다. 道を渡ろうとしたとき, 신고가赤に変わった. 窓を開けようとしましたが, 開きませんでした. 창문을 열려고 했습니다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窓を開けようとしましたが, 開きませんでした. 창문 도전하기 将来,自分の好きなことを見つけよう, そして,それを仕事にしようと思っている子どもが多いと思います. 好きなことを仕事にできればいいですが, そんなに簡単なことではありません. 実際に好きなことを仕事にしている人は多くないです. それなのに, 仕事は自分の好きなことで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うと, 苦しくなることも多いです. ですから,無理に好きなことを仕事にしようとしないで, できることをまず仕事にして, 好きなことも続けましょう. 好きなことだけでも十分に生活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ら, それを仕事にすればいいのです.